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주제를 바꾸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계속 결국은 이제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2024년도 총선에서 재연될 때니까 비슷한 모습으로 그래서 대비책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를 선관위만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그러니까 이 통합선거인 명부에 100명이 사전투표를 이번에 했다. 200명이 했다는 것은 다 여러분 뭡니까? 선관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는 당일 투표소에 가게 되면 철을 한 당일 투표인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물로 된 사전투표 명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전산상으로 존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프린트를 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다 위변조해 가지고 이게 박주현 변호사가 공개한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선관이 함께 이런 요구를 하니까 이런 것을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197세도 있고 파주시 어릴 여러분들 변호인들이 원고적 변호인들이 요구하니까 153세도 있고 보시기 바랍니다. 엉망진창입니다. 157세도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100세도 있고 197세도 있고 여러분들 1번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197세부터 112세까지 여러분들 선거인 명부에 들어있는 그런 선거했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파주시 어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가 찬 거죠. 197세 116세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그냥 선관이 마음대로 뭡니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선관이 고유의 통합선거인 명부가 있는 사전투표인 선거인 명부입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심각한 것은 이런 유권자들의 현황과 주민등록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확고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결국 부정선거를 위한 조작된 선거인 명부가 존재함을 그게 이번에 여러분들의 힘을 발휘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의 가장 의미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활용해 가지고 선관위의 소위 부정선거 세력들이 원하는 것만큼 가짜 투표자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 결과라는 것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언론은 뭐가 민심이 없던 거 뭐가 공천이 없던 거 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선거 사기 세력들이 가짜 투표자수를 만들고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번 파주선거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만큼 만든 거 아닙니까 이만큼 이걸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이용해 가지고 위 변조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수 37473표를 이번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2022년 6월 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비해 가지고 선거인 수가 여러분들 얼마나 늘어난가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4만 1,635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한 구에서 관내 사전을 한 사람들이 4만 1,635명이나 늘어나냐 이야기야. 마음껏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껏. 그리고 이 가운데서 3만 7,473표를 동원해 가지고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어떻고 무슨 대선이 어떻고 다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당을 쇄신하고 100번 쇄신 해봐라 이야기죠. 선거를 못 바꾸면 100번을 너희가 쇄신해봐야 그냥 늘 당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당해 가지고 건배지를 빼앗기는 것은 별로 억울하지 않은데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겠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사전투표 제도를 고치지 않고 국힘당을 당을 쇄신하고 무슨 혁신 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공천을 누가 하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가득 지면을 메우고 있으니까 참 딱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다 거짓과 위선이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됐을까 이게 딱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제야에 계신 k분이 아주 귀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행정부진 행안부 행정안정부가 주민등록통합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통합시스템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완전히 별도로 선거 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자 여러분들 그런 투표 목록을 갖고 있는 거죠 임명 목록을 그걸 조사를 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강서구를 대상으로 해가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강서구 행정안정부 주민등록 18세 이상 인구 대비 선거인수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이 가양부터 쉬게 되면 이게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에는 행정안정부에 등록된 사람들보다 선거에 참여한 수가 많은 지역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등록이 더 많은 겁니다. 가양일동에 행정안정부 여러분들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3만 1천 명 인데 선관위의 선거인수에는 2만 8천 명입니다. 그게 그럼 가로라는 이야기는 모두 다 행안부 자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개 동에서 행안부 여러분들에 등록되어 있는 동별 인구수보다도 선거인수 가 더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가양이동 같은 경우는 행정안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수가 1만 2천 7백 81명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선거인수와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1만 3천 5백 80명 7백 90명이 선거인수 와 많은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양 제3동도 그렇고 등촌 2동도 그렇고 등촌 3동 발산 1동 노란시 간 부분은 다 주민등록 등록되어 있는 인구보다 선거참여 인구가 많은 지역이 무려 11개 동 6천 7백 88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총 등록 인구하고 차이를 보게 되면 약 360명이 여러분들 오버하는 겁니다. 형제 등록되어 있는 수가 360명이 더 많네요. 이걸 분석한 제야에 계시는 k분 이야기가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이번 선거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는 3만 7천 472명 원래는 3만 473표입니다. 그런데 2022년 또 관외 사전투표 가 3만 431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궐선거는 관외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 추가 선거인수 행안부 자료보다도 선거인수가 많은 것이 6천 788표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대략 3만 8천 2백 19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궐선거에는 관외 사전투표가 없는데 관외 사전투표를 다 끌어다 쓴 것 같다는 이야기 그게 물론 3만 1431표입니다. 거기다가 행안부 자료에 비해 가지고 선거인수가 많은 그 총수가 6천 788표란 거죠. 그걸 더해 쓴 겁니다. 2022년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모두 더블당 사전투표 수에 분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게 3만 1431표입니다. 2023년 9월 강서구 주민등록 인구의 가상선거인수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제야 전문가는 숫자 분석을 통해서 가짜 사전투표 자수가 3만 7473표라고 여러분들 추정을 했고 제야 케이님은 행안부 자료를 여러분들 이용해 가지고 행안부 자료보다 선거 인수가 많은 것이 6천 788표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선거 2022년에 관외 사전투표 자수가 3만 1431표인데 그게 보궐선거에는 전혀 없는데 그걸 끌어다가 표를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추정이 3만 8219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결론은 뭔가 아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을 하면 얼마든지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만들고 그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얼마든지 더블당 함께 넘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가 여러분들 치료 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이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실행해 옮겨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전투표 자수를 여러분들 계산한 다음에 넉넉하게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모두 다 이번에 강석구청장 복을 쓴 것처럼 전부를 뭡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게 되면 2024년 총선을 압승할 수 있을 겁니다. 국팀당은 대패를 할 것이고 사전투표의 전산조작과 같은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 과 국팀당이 직시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채 2024년 총선을 맞지 않으면 그러면 국팀당은 대패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의 이름 이를 정도의 그런 개헌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조작을 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라가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그냥 특정 세력이 다 장악한 겁니다. 그렇게가 국민들이 꼼짝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분탕을 칩니까 분탕을 치면 누가 분탕을 칩니까 내가 방송 한다고 하면 정신이 없어 가지고 어느 사람이 분탕을 칩니까 대안은 없습니까 대안은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대안이 되겠죠 국민들이 침묵하는데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고발하면 뭐 합니까 검찰이 다 한통송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 보시게 되면 2022년도 6월 1일에 사용됐던 선거에서 관외 사전투표 가 이런 보궐선거에는 없기 때문에 이걸 끌어다 쓴 겁니다. 3만 1431표. 그리고 선거인수보다 등록 인구보다 도 선거인수와 더 많게 6788표를 확보한 겁니다. 두 개를 합쳐 가지고 3만 8 219표를 만들어낸 것 같다. 이렇게 이런들 제약회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유튜브 방송들은 또 다른 주제를 다루니까 제가 이 일이 참 어렵지만 실상은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은 국민들이 아는 거지만 실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서 37473표를 만들고 그거는 제약 전문가 추정치고 제약회의님은 38219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정확도가 제약 전문가 조직의 정확도가 높겠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걸 확보한 다음에 모든 표를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다 배분해 준 겁니다. 그게 이번 선거의 핵심이고 큰 상황 변화가 없으면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24년도 4월 총선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선거구마다 더블당 후보의 당선 을 확보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그런 확실하게 승리를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한 표도 여러분들 국민의힘에 넘어 가지 않고 여러분들 가짜로 확보한 모든 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고 그렇게 선거를 장악할 겁니다. 심영희님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좌파가 장악했으니 이 일을 어찌 합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니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 윤석열 대통령의 살신성인 멸사봉공 이런 게 꼭 필요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멸사봉공 살신성인이란 것이 본인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인의 제가 볼 때는 안위를 보장받는 대신에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이렇게 초등 학생들도 알 수 있는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모른다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고 한동훈이 모른다 있을 수가 없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모른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비극은 나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신성인 멸사봉공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뭐 말도 잘하고 똑똑하게 생겨서 뭐 이렇게 하지만 내 눈에는 뭡니까 다 그냥 위선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근본을 여러분들 그냥 숨기고 그냥 뭐죠 재기발랄하게 이야기한 데 그게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역할 그런 것을 못하고 말을 참 잘한다 그게 뭐가 그렇게 열강할 일입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열강할 일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